여러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가지 방향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요번 시간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의 a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10의 n 제곱보다 크고 10의 n plus 1 제곱보다 작다. log a의 가수와 log n 제곱근 a의 가수의 합이 정수이고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이런 조건도 있어요. n plus 1 log a가 n 제곱 plus 8일 때 n 분의 log a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일단 하나하나 조건을 풀어나가야 돼요. 식도 많잖아요. 이거 이거 합이 정수고 이걸 만족할 때 이걸 구해라. 말이 많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해봅시다. 그래 버리면 밑이 10인 로그를 취할 거니까 n보다 크고 로그 a라는 것이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이 식 자체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로그 a라는 거를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n이라는 게 자연수니까 지표는 n일 거고 가수가 알파다. 단, 알파는 좀 더 정교하게 간다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10의 거듭제곱 꼴만이 가수가 0이 된다고 그랬죠. 10의 거듭제곱 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 a라는 값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가수가 0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것부터 접근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놨다면 로그 n 제곱근 a라는 거는 n분의 1 로그 a가 돼요. 그럼 로그 a가 n 플러스 알파고 거기다 n분의 1을 곱해 줄 거니까 n분의 1 곱하기 n은 1 플러스 n분의 알파가 돼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비교하실 수 있죠. 알파가 있고 n분의 알파가 있다면 이 값도 물론 0과 1 사이의 값이긴 하지만 이 값보다는 작은 값이라고요. 이 값보다는 작은 값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껏해야 두 개를 우리가 이 전체 가수의 합이 지금 정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가수고 얘가 가수라는 얘기예요. 왜? 얘가 1보다 작은 값인데 이 값도 1보다 작은 값이다 이거죠. 그럼 가수의 합이 지금 정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거를 더한 정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n분의 알파가 1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1이. 이런 관계를 얻어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관계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n분의 지금 얘는 n분의 알파 n분의 m 플러스 1 알파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1이 된다. 이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을 보니까 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버리면 얘하고 얘가 정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하고 얘가 정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값은 다 더하면 정수예요. 아,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정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1 로그 a가 돼 버리겠죠. 더해 준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 얘하고 얘를 더해 준 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1이었으니까 n 플러스 2가 돼 버리겠죠. 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여기에서 식 나오는 거 잘 보세요. 더했습니다. 합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되더라, 이거죠. 로그 a 더하기 n분의 1 로그 a는 n분의 n 플러스 1 로그 a고 얘에다 얘를 더했어요. n 플러스 1 알파 더하기 n분의 알파가 아니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얼마라고요? 1. 그러니까 n, 1 이 두 개가 1. n 플러스 2라고요. 그래서 조건에서 이런 식이 있으니까 걔를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n을 곱해 버리면 여기가 n 제곱 2n이 돼 버리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n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서 2n이 8이면 되는 거죠. 얘랑 얘가 같은 거니까.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n은 얼마다? 4다라는 식이 나와버리는 거라고요. n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n이 4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4분의 알파니까 4분의 5 알파가 1이 돼 버리는 거고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5분의 4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n의 값 4고 알파가 5분의 4. 구하라는 건 뭐였어요? n분의 로그의 2. n분의 로그의 2 여기 있네요. 2값 구하라는 거네요. 1 플러스 n이 4였죠. 알파 5분의 4. 그래 버리면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5분의 6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네. 지워버릴 겁니다. 네. 지워버릴 거예요.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렸고 이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서 양변에 지금 이 값과 로그 a와 이게 지금 n분의 1 로그 a였던 거잖아요. n분의 1 로그 a.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가수의 합이 정수가 될 거니까 가수끼리 더한 게 정수다. 그러면 더한 것도 정수다. 이거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정수가 될 거다. 그리고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n분의 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그 a 이렇게요. 네.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를 곱한 거예요? 이걸 곱해준 거죠. 그래 양변에 똑같이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n, n 약분 되고 n 플러스 1 보다 크고 이쪽은 이걸 곱해줄 거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n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2 플러스 n분의 1이 될 거라고요. 자 이 값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얘가 얘 가수와 이거의 가수가 합이 정수니까 거기에다가 지표 지표 더하면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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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니까 정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수인데 n 플러스 1 보다는 커야 되고 n 플러스 2 보다 조금 더 큰 거죠. n 플러스 3 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n 플러스 2가 돼버리는 거죠. 아니 n 플러스 1 보다 큰 게 뭐예요? n 플러스 2잖아요. 지표가 그리고 n 플러스 2 플러스 n분의 1 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n을 곱해버리니까 n 플러스 1에 로그 a가 n을 곱해줘서 n 제곱 플러스 2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n 제곱 플러스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n의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n의 값 4가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n의 값 4. 그럼 얘기 끝났잖아요. 왜 끝났냐? 여기에 바로 있지 않아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n 분의 로그 a 그럼 n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n 분의 로그 a라는 것은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가 될 건데 n에다 4를 넣어주니까 5분의 6 끝나버린 거죠. 두 번째 방법이 훨씬 간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n 플러스 알파로 갈 거냐 부등식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늘 한 가지 방법만 하면 그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연습할 때 n 플러스 알파로만 연습했다가 봐봐요. 그럼 아까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길잖아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리긴 풀리지만 그런데 부등식으로 했더니 금방 또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라고요. 때로는 복잡하게라도 풀어낸다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푼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다른 방법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푼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용루구의 지표와 가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좀 우리 학생들은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문제로 처음 등장한 문제가 21번에서 등장했네요. 미분 문제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풀면서 미분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랬더니 21번에 나왔는데 아이고 오늘의 거의 뭐 30번과 맞먹는 수준의 문제죠. 이 문제도 좀 해봐요.